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합니다. 띵동띵동 클라이언트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아쉽게도 레이디 제이집입니다. 아 기대했는데 남자 아이들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미세점이야? 아니야 우리 레이디 제이집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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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스티븐 철수예요. 오늘 첫 번째 클라이언트. 잘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 믿없지 않은 사람들이라. 우리 레이디 제인도 사실 게임을 많이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은 주로 무슨 게임을 해요? 저는 원래 다른 게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롤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LOL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너무 못해. 아직도 안 적으니? 희철이 잡스 씨는 진짜 게임을 너무 못해. 이름을 막 지워야 왜. 오늘 약간 그런 컨셉 아니에요. 네. 그러면 홍진호 PD하고 김희철 팀장하고의 순위는 어떻게 돼요? 이 형은 접어야 돼. 롤에서? 네 롤에서. 지금은 근데 제가 지금은 제가 종목을 바꿨어요. 원래 롤을 한창 할 때는 사실 희철 팀장이 제 아래에 있었죠. 아니 근데 저 안 했는데 이번 살이라서 지금 말 안 통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지금은 저보다 좀 잘합니다. 오늘 게임 잘하는 연예인분들이 많은데 듀오로 같이 게임을 하는 굉장히 잘하는 연예인이. 김희철이랑 그 배우 이민호 씨. 저도 그렇습니다. 이민호 씨가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 친구는 미드. 미드만 가고 저는 이제 원딜만 가는데. 근데 얼마나 잘하세요 이민호 씨가? 굉장히 잘해요. 어느 정도? 다이아 4과 3까지 갔어요. 그럼 희철이 팀 정도 더 잘해요? 아니 저는 저도 다이아 3,4 둘이 같이 갔으니까. 둘이 맨날에. 각병이다? 네.